신부 신부 나무양 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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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너무 길어요 카라 아아 제가 신랑하기에는 신랑인데 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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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을 봐달래 학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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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퀴퀴이는 한국어니까 퀴퀴이는 한국어니까 퀴퀴이한테는 한국어 어디갔지? 귀엽지 나야 잡았다 아 귀여워 이래야 똑같지 약간 꼬소한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런 맛 근데 나도 나도 이게 넣었거든 아니 이거 약간 꼬소하지 1983 너가 성댕가 뭐야 이거 왜 하겠어 델 이것 좀 잡아야겠어요 대학 다녀보실 볼지 있나요 홍 shampoo 연 dost 대학에서 후배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? 후배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돼? 별 문제 없나? 센트 아니야? 센트 아니야? 난이 시켰어 난이 시켰어 오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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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래서 케이 샀어요 이거 할 때 원래 오른쪽으로 가 근데 오른쪽으로 바뀌어갔어요 케이 너무 아끄러워요 바빠요 케이가 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죠 어랄라? 어랄라? 모든 제작진분들이 보시고 아마 와 펜트 띄트 여보 어머 고양이 귀 이 정말 항상 항상 할 수 있는 고양이 귀 머릿지 데뷔하고 추웠잖아 근데 고양이는 바람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다 고양이 할 때 나만 목걸이 나만 바람쥐 근데 프랑이가 어르신 고양이였어요 근데 어제 고양이만 했거든요 이왕 활동했던 고양이 한번 욕심 내보고 싶다 하니까 고양이 많으세요 고양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아니 오늘 프랑이가 다 도와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그 음방에서도 하이킹 친구들이에요 오 오 안녕 딸낭이 나는 저거 난 저거 웃기죠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냥 신부라고 했죠 신부다 엄마한테 해줘 귀엽지 아니 얼마전에 꼬만 신고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서영이한테 이렇게 활동 보인다 서영이한테 뭐 꼭 자고 서영이 꼬셨어요 내가 맞아 그래서 서영이 장두 앞에서 꼬셨는데 서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어머? 꼬마 꼬미올까? 아 아 이게 아준이가 막 그냥 쩔쩔 막 그냥 서영이 이걸 하시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어 뭐야 서영이 궁금하다고 근데 그 그 고기호라는 말을 포미어 그냥 고기호라고 하기는 그냥 아포디코 그런 모습이에요 꼬마 같았어요 아 아 가뭄이 꼬리꼬리 아 진짜 하다 지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멍둥 멍둥해가지고 안경이 좀 어 오늘 좀 안경이 낫네 그러니? 그다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아 근데 지금 가는데 좀 춥게 추울이라 근데 오늘 좀 추운거 같아 어 어제도 추웠어요 저 어제 퇴근하고 정신아 컨셉을 전부 해봤거든요 응 근데 너무 추웠어요 네 귀여운데 진짜로? 어 유키야 너무 이쁘다 너무 반대 유키야 너무 예뻐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귀여워 아 어 어 아빨 아 아빠는 또 해요 아 아 아 어 어 친구다 하단캠기다 한참 어 다르다 어 아 어 빨리 많이 받았다 소영이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해요 소영이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장학생이 고양이들이랑 쭉쭉쭉쭉쭉 맨날 박수고 소영이는 강아지보다 고양이 미안해 잘라놔 동걸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상 experien 너 되게 한 미국이야 잘한다 식혜의 여정 이ята 왜 웃어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엄청 편하다 더 좋아 짠짠해 보이네 나 뺏어? 뺏어 있던데 사실 진짜 다녀오는 옷이 있는 거인가? 그런 거 알지 다 빌려야 돼? 실제로 플로이도 그냥 이렇게 오오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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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 최고 된다 재밌어 하니까 눈을 깨죠 아니 이제는 지금은 또 인기인 버전을 해야 되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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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 같은 집인데 나 오늘 약간 드라이틀셔 나 나 뭐야 제 머리에 눈에 되게 잘 들어 내가 눈에 보셔 볼까? 눈에 보셔 볼까? 눈에 보셔 볼까? 하나 셋 저게 파이팅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혜정 너무 귀여워 귀여워 채영이가 오늘 이렇게 이쁜 옷들인 것 같고 힙합춤을 추고 시작한거야 난 자꾸 뭔가 힙합춤을 매한 힙합춤이 너무 귀여워 채영이가 힙합춤이 있다 저희 나중에 오늘은 손이 안오리니까 나중에 어울리게 한번 채영이가 힙합춤 버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2주차 힙합춤을 했는데 힙합춤에 어울리는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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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가 어제 거울 보면서 어? 그냥 일단 있어야 되니까 저 요새 슈퍼가 나도 약간 흰색들은 거 아니에요?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수아지들이 이렇게 흡과했어요 막 웃어가지고 근데 힙합은은 살짝 코미디 쪽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인 줄 알았어 진짜 귀여워 한 반 맞아요 채영이 거기에요? 센틀의 팀? 저는 사실 그런 거 어려운 게 제일 힘든 팀 좋아해요 근데 그때 회사마다 주인공이 편집으로 주인공인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좋아해요 비기 있는 표현 1회사람들은 월밀리언과 비밴드를 좋아해서요 2회사람들은 개배를 좋아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세이베트죠 3회사람들 좋아해요 저는 리퍼블릭 눈물을 좋아해요 오! 저거 있어 저는 많은 팀님들도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하는 울트라인님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희 세븐에도 아직 힙합하잖아요 아니 해준 거 아니에요 고장도 안 해줘요 고장도 해줘요 오늘 나머지 리퍼블릭을 좋아했는데 상속이 없어서 안샷데요 아 진짜 상속처럼 상속처럼 고장도 해줘야돼요 여기서 상속 즐기고 하세요 미안해 근데 옷이 약간 살짝뿔 넥라인이 조금 파져있어서 괜찮아요 내가 홀랜드로 살짝 입고 이렇게 귀여워 괜찮아 귀여워 이 사운데로 가도 좀 알아서 피해지지 나 잊은 이빔방은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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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뮤직 큐 bulun단 그녀는 너무 검은색으로 될 것 같아요 제…… 제보자 진짜 살아 상상에 ten 방법해줘 진짜 야함나 한국도 많아서 진짜 남북이야 3세 다리 어머 그래서 프롤리 땅이야 진짜 고마워 짠 짠 이번에는 소름 많이 못하니까 이게 너무 고파요 맞아요 고파요 우리도 아쉬워요 거기 공간이 군디잖아요 군디가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커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방금 밑에 좀 어둡어 맞아요 매일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은 아마 내내 스프러일링을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난강두 난강두 아니 나 하다 싶은 거 있어 마지막에 상자일 때 어울림할 때 마주하잖아요 그때마다 퀄리기가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? 진짜 계속 이러고 싶어 무대에서 5천만이나 힘든 거예요 어? 네네 세인이랑 부모님 세인이랑 부모님 세인이랑 부모님 세인이요 근데 저번에 언니도 멜로에 가 한 번에 남편 아 근데 무대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디야 되겠지? 인생이었나? 아 어 한참 언니가 춤이 났어요 멜로에 행리를 할까 그래서 저도 멜로웠는데 전 노래하는 중이라 할 수 없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세인이랑 딱히 생겼어요 어 어저께 나는 어저께는 유치한 퀄리티하고 어 이제 아 봤어요 콜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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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캠 썼는데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오늘은 저랑 소환이가 멋진 소행 하하 소행 있어?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키야 포인트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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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뭐야? 아 아 좋아요 내일은 미키야 나한테 뛰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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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한번 넘어보는 거 아닌가 응 너한테 넘어주면 귀여워서 봐 아 아 오케이 내일은 뭐야 우리야 뭐지 진짜 같이 가면 돼 뭐 뭐야 같이 가면 돼 아 아 저희는 뭐였는데 뭐였어 뭐였어 아 아 이거였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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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자 맞는게 아 마모였어요 이게 아 아 어 어 내일은 그러면 같이 가면 돼 어 신나게 가면 돼 좋아했어 좋아했어 그 노래를 매일 보내주셔도 되고 오늘 무래도 끝나보고 전행기를 가졌어 아 오늘 정말 다들 해줬거든요 제가 공부했어요 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나는 마음에 들어 내 모습이 이랬는데 어 어제? 어 그래서 어제 기억 안 나니 무슨 옷이 할게 그러니까 어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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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tropolitan 뭔 그룹이야 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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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음악방송을 찾아 봐 빨간색 나는 다른 표정 음정도 없네 거의 다 고포예요 까 장난이 장난이 나는 장난이 장난이 나는 플로리 없으면 안돼 풀몰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나는 너를 못 잊어 너가 뒷모습이야? 뒷모습이야? 노래는 뒷모습이야? 원래 뒷모습은 못 살아 풀몰이 없이 못 살아 나는 나는 너를 못 잊어 맛을 보나 물어보나 봐야 할 수 없지 입맛을 갖고 있습니다 귀엽다 나 너무 소빈천분 옷을 입어 뭐랄까? 얘한테 이러면 어떡해? 뭐랄까? 뭐랄까? 아무튼 내일 굉장히 예쁜 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보러 와주고 안 되면 그냥 보러 가주기만 해도 됩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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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거 알지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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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 아주 좋아요 자 꼭 사야할게 입으로 불러올게요 강릉 건바이 금방 한글자막 by 한효정